만두가 다섯 개네? 원래 여섯 개였어. 열한 시. 늦게 일어났어요. 일단 커피 뽑을게요. 여기는 제 방 겸 작업실인데 소개를 해드릴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책상에 있겠죠? 두 대예요. 하나는 남편 거, 하나는 제 겁니다. 뭐가 내 거게요? 여기가 내 거예요. 남편은 보통 게임만 하기 때문에 이 곡선용 모니터와 이 헤드셋이 있습니다. 저는 보시면 이렇게 뭐가 좀 많아요. 뭐 딱히 설명을 들을 건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선물 받은 거예요. 거의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이것만 내가 샜고 저는 냄새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방마다 디퓨저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긴 약간 민지의 전당 같은 곳인데 덕질 전당입니다. 이거 대학교 동기 친구들이 저 결혼할 때 편지 써준 거 네, 그냥 국어 책들이고요. 네, 그냥 국어 책들. 국어 책 그렇습니다. 이거는 알파카 인형. 너무 귀엽죠? 여기에 연고티비 친구들이 저 결혼할 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저를 빡치게 하려고 이렇게 맞춤법을 틀리게 적었다는데 최근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오고 있어요. 되게 큰 메이저 기업이랑 같이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공무원 국어에서도 몇 군데 연락이 왔었고 중등부에서도 몇 군데 연락이 왔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다 답장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혼란스러워. 여러 개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거절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답장을 안 했는데 올해는 다른 선생님들의 국어 수업도 되게 많이 듣고 나 자신 수업도 이렇게 막 돌아보면서 뭔가 수업적인 스킬 같은 거를 조금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해인데 계속 국어에 대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뭔가 리프레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토익책 샀잖아요. 국어 공부하기 싫어. 재미없어. 요즘 경제 지문이 진짜 재밌어. 요즘 돈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윙찌는 샌드위치를 좋아해. 맛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셨는지? 이거 이거.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무대? 야 이것도 보자 우리. NCT. 나 진짜 또 띵곡 들려줘야겠다. 이거는 진짜 미친 띵곡 아닙니까? ct 리프팅 입니다. 슈트 타에. 아빠 집에. 변년을. 아앗아. 아앗. 진실 내. 사랑의 맛을. 본적이. 엄마. 뒤눈. 여기. 너무 공방이 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노래는 키스앤메이컵 키스앤메이컵 어려워 아, 어려운데?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마이갓!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미친가요 장을 봐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팔더라고요 겨울이니까 이제 지나칠 수 없잖아 만두 따뜻하잖아 여기서 사왔거든요 이게 6개에 4,000원이었어요 펑튀기 저 손 씻었어요 펑튀기 3,000원 진짜, 진짜, 진짜 맛있다 야, 찰옥수수 붕어빵 빵또박 코잉크 이거 남편 거예요 이거 두개 내꺼, 이거 남편꺼 남편이 코잉크 진짜 좋아해 찰떡아이스 이거 원플러스 원 그래갖고 믹찌가 샀어 원플러스 원 이거 빠세 과자, 진짜 빠세의 존맛 진한 새우깡을 얇게 만든 느낌? 이거는 안 먹어봤는데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줬어 이 과자 진짜 맛있다고 먹어볼게요 조금만 먹을게요 이따 밥 먹어야 되니까 음 공기층에 부풀려진 미찌 같은 느낌 이따가 남편 오면 소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는데 집에 팔톱 비빔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놨어요 이렇게 진 비빔면을 오동통면 제가 진짜 라면을 잘 안 끓여 먹거든요 국물 있는 라면 진짜 귀찮아서 안 먹어요 근데 내가 요즘 빠졌어 오동통면 진짜,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맛있다라고 생각할 라면이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오동통면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약간 노구리보다 살짝 순하고 깨끗한 맛? 한번 드셔보세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겠다 그치 만두가 다섯 개네? 원래 여섯 개였어 민지가 한 주 뒤 했어 잘했어요 오빠가 세 개 먹고 민지야 두 개 먹어 민지가 세 개 먹어 민지가 세 개 먹어 왜냐면 왜? 둘 다 많은 사람이 많이 먹는 거야 원래 얼마 개? 얼마예요? 얼마 개 한 3천 원? 3천 원? 만두 여섯 알에 3천 원? 응 오빠 세상 볼 땐 진짜 모른다 물가상승기를 감안하면 6천 원 4천 원이야 완전 3편이네 완전 3편이네 완전 3편이네 응 안녕 민지는 이미 하나 먹었잖아 아, 나도 모르게 이거 먹어봅지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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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응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별거 안놓 insanely 배불러 맞고 맛있다 vio ㄴㄴ